김건 김건 5번도 김건 5번도 3번도 낙수 3번도 3번도 8번도 김건 디팀 존해질 철기 다음날 김건 선수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김건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임이 좋죠. 사이드. 사이드 공격. 굉장히 높네요. 김건. 왼쪽 왼쪽.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사이드 잡고. 실수 기다려. 콜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오른쪽 수집. 오른쪽 오른쪽 수집. 한 번 행동. 인수로 오른쪽으로 공격에 당했어요. 김승민 아웃입니다. 한 번 행동. 터블라니 이리 classification. 응. 터블라니. 시키는 사람은 소름prise자.